최대한 로얄 패밀리에 맞게 여기는 왕국이다. 우리는 귀족이다.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고요. 로얄 패밀리에 맞게. 찍으시죠. 어딜 가나 개그맨들이 컨셉을 잡고. 맞아요. 우리는 로얄 패밀리입니다. 앞으로요? 여기요? 엄마야 같이 있어. 그러니까 니네가 안. 아니지. 애들이 다 어색해. 너무 어색할 것 같아, 진짜. 우리 진짜 다 로봇인 줄 알았잖아.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쑥스러워서 그렇지, 뭐죠? 아니, 저 옷이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아요. 큰 따님도 조금만 더 좋아야 돼서 알아서. 처음엔 살짝 미소로 갈게요. 하나, 둘. 큰 따님 너무 어르셨어요. 선생님, 좀 웃어주세요. 네, 선생님. 살짝 미소 한번 지워볼게요. 살짝 웃어주세요, 선생님. 여기 아카데미 레드카펫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카메라 한번 맞을게요. 주민 선생님. 수많은 카메라가. 둘. 살짝 미소. 선생님 너무 하기 싫어 보이세요? 큰 따님분도 아빠한테 고개를 살짝 붙여볼게요. 고개만 살짝. 닫지는 말고. 닫지는 말고 고개만 살짝. 따님이 너무 어라 계시는데. 저게 하고 싶은 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막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웃어주세요. 애들이 다. 너무 귀여워. 살짝 미소 한번 지워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제가. 여러분들. 턱을 내려야 할 겁니다. 하아. 살려주세요. 싸님분들. 야. 돌사진보다 더 어려워. 더 힘들어. 선생님들. 저는. 이제 못 찍을 것 같아요. 웃는 게 너무 어려워요. 자꾸 웃으라고 딱 웃고 있는데 더 웃으래요. 여기서 더 못 올리는데. 이렇게 찍는 건 너무 힘들어요. 저희가 좀 약간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약간 광대 분위기로 찍죠. 그러면 야, 우리 광대야. 광대야, 광대. 그냥 광대인데 이 컨셉 하는 거야. 알았지? 동춘 서커스야, 알았지? 광대야. 이렇게. 하나, 둘. 서커스까지 갔어. 스마일. 야, 이거 또 나온다. 우리 결국에는 이렇게 자더라고요. 괜스러운 게. 결국에 전형적인 퇴근. 맞아, 맞아. 미소. 나, 둘. 미소. 나, 둘. 미소. 미소. 좋아요. 근데 선배님 계속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이 너무 좀. 약간. 약간 멋진 아빠다. 역시 국민 남편 갈데렐라. 역시. 이 집안의 진짜 아내가 잘못 태어나서. 이게 뭔 고생이야. 미안합니다, 이거. 미안합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 집이었어. 게다가 나는 아빠랑 얼굴도 똑같아. 네, 좋아해. 그렇게, 네. 하지만 예쁘잖아. 예쁘게 닮았잖아. 아, 예쁘다. 네, 예뻐요. 너무 예뻐요. 이제 큰 거 아니에요. 세우자를 너무 사랑해. 너무 멋진 아빠야. 자상화 아빠다. 큰일 해냈네. 맞아요. 제가 엄청나게 까불은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네 명이 있으면 그래도 제가 제일 까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어떤 희생정신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